다행스럽게도 응급실 운영을 축소한 병원들이 추석 연휴에는 24시간 진료를 보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. 한숨을 돌린 건 맞지만 그래도 환자가 몰리면 답이 없죠. 따라서 경증, 중증에 따른 분산 배치를 어떻게 해줄 것인가가 관건입니다. 환자 자신은 자신의 상태를 잘 모르니 누군가가 경증인지 중증인지 구분을 해줘야 하거든요. 강세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강원대병원은 지난 2일부터 야간에 응급실 운영을 멈췄습니다. 전문의가 보족했기 때문인데 추석 연휴에는 당직을 짜 응급실을 24시간 운영할 방침입니다. 세종충남대병원도 24시간 운영을 하고 이대 목동병원도 응급실을 제한해서 운영하는 날을 연휴 다음 날로 옮겼습니다. 응급학과 교수님들 세 분이서 당직 짜서 돌아가시는 겁니다. 병원하고 협의해서 추석 때는 24시간 여는 걸로. 연휴에 야간 응급실 중단을 검토 중인 여의도 성모병원도 정상적으로 진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하지만 응급실이 정상적으로 운영해도 환자가 몰리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 추석 연휴에는 응급실을 찾는 환자가 늘어납니다. 평소에 두 배 가까운 환자가 응급실을 찾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평소라면 동네병원을 찾을 환자도 추석엔 응급실이 먼저 떠오르기 때문입니다. 대란을 막을 관건은 경증 환자를 동네병원으로 분산하는 건데 정부는 당직 병원이 지난 설 연휴에 두 배가 넘는 7,900여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. 다만 환자가 경중증을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를 도울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. 윤석열 대통령은 추석을 앞두고 응급의료 체계 점검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밝혔습니다. MBN 뉴스 강세현입니다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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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